자 저희 산미시장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라고 우리 상인회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네요 우리 엄리들 어디 가면 구경할 게 뭐가 있어 박설이들 한번 보고 웃으시라고 웃고 살으라고 웃고 살고 재미나게 하루를 살더라도 재미나게 살으라고 자 가자 산미시장 애플을 축하합니다 당 Mm 아 저희들이 너무 좋단 말이야 정석아 미어에 내 기술도 기사를 흘러보려라 너무grades 우리 대한민국 당국들 모두 해가 나간다 모두 다 길을 비켜라 물 비싸다 내가 기술이 날리면서 당국의 기상을 세게 해커쳐라 1, 2, 2, 5, 8, 8, 8, 9, 9, 9, 9, 9, 9, 9, 9, 10, 9, 9, 10, 9, 10, 9, 11, 10, 10, 11, 11, 12, 13, 14, 15, 15, 16, 16, 17, 17, 18, 2022 외부에 TIAM 잠시장 마셔야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